어, 아보카도 좋은데. 아, 아보카도 진짜. 여기 아보카도 먹었네. 아보카도 먹어본 적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왠지 건강식 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안 돼, 안 돼. 또 아보카도 들어간 거 보니까. 조수는 설거지밖에 할 건가? 아, 그것만 좀 찾아줘요. 담을 그릇, 접시가 필요하거든요. 접시? 접시 여기 많은데? 예인 씨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냥 이거 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 세트로? 제일 좀 이쁜. 아니, 근데 음식을. 친구 같은 데 아니니까. 저 우유 다 흐르죠. 저 뭐 흐르는 게. 포점이 있구나. 근데 뭐 담을지 알아야 되니까. 연어 스테이크 먹어봤어요? 연어 스테이크요? 네. 그 연어, 연어는 좋아하죠. 네. 저런 법 유지하려면 식단 아마. 굉장히 신경 쓸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찾았어요? 제가 뭔가 미적 감각이 없는데요. 물 분다, 실제? 물을 더 넣어야죠. 더 찾아야 돼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뭘 많이 숨겨놨었어야지. 접시 열면 뭐 상품권도 있고. 이벤트에 해놨어야지. 그럼요. 접시 두 개 찾아오라면 금방 끝나지.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오늘 많이 준비를. 오늘 약간 좀 무리한 느낌 나죠.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게 원래 그거잖아요. 아보카도 안에 들어있는. 먹어봐요. 무슨 맛인지. 아보카도 씨. 어때요? 맛있지? 우유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맛있지 않아요? 건망해지는. 건망해지는. 그러면 엄청 건망해지는 맛이죠? 그럼 진짜 맛이 없는 건데요. 이 순간 딱이야. 1등 예능 2채널.